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년인생 또 다른 날들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손오 아야코 출판사는 영풍문고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최후까지 불안전한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없어서는 곤란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토마스 아키나스의 말에 담병을 받은 것이 중년을 넘어서였다면 오 행복한 형벌이여 라는 그리스도교의 역설 표현에 마음이 푸근하게 느껴진 것도 역시 중년 이후였다. 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방아를 한다든지 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 외에 사소한 나쁜 짓이나 죄악에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인간 운명의 한계를 인식하는 힘이 된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애를 써도 인간은 살아있는 한 많든 적든 이 지구를 오염시키며 다른 생명을 위협하며 다른 사람이 가져 마땅한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나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소 나쁜 짓을 하게 되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사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자세 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좀 더 구현하자면 앞으로 치매에 걸리게 돼도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 아무쪼록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최후까지 불완전한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자신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 없는 그대로 생애를 마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나는 그러한 나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만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항상 웃으며 항상 웃으며 명랑하게 생활한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라도 명랑하자. 작년 시대의 인간은 얼마나 인내해왔던가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고 견뎌왔던 것은 결코 아니다. 세상에는 실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존재를 뜻있게 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누구에게라도 양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참한 일도 아니며 전혀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격이 연마될지언정 삐뚤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참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힘이 차차 약해진다. 몸이 나빠지고 능력이 줄어들고 친구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슬퍼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해도 그 마음 그대로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것은 없다. 외면만이라도 좋다. 명랑하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 대한 예의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상처를 받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센티멘탈리즘일 뿐이다. 젊었을 때보다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린다. 보기에 모순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논연에 있어서 병은 그 자체보다도 유양생활이 두렵다. 불과 2주간 누워있어도 알코 난 뒤에 다리가 눈에 띄게 움직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젊었을 때는 2, 3주간 누워있어도 병이 나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 그러나 노인은 다르다. 고열이 있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삼가해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증세가 좋아지면 어쨌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장실을 가거나 5에서 10분이라도 매일 걷게 되면 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다수 예방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하야겠지만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나는 이 바람을 의사에게 말해두고자 한다. 앞으로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들 가운데 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하고 앓고 난 뒤에 노인의 운동까지 생각하는 의사는 별로 많지 않다. 병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고교야구 프로야구 등 하루 종일 텔레비전 스포츠를 볼 때가 있다. 이상하게도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흡사 자신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텔레비전 앞에만 앉고 별로 나가서 걸어 다니지 않다가 걷는 힘이 급격하게 뚝 떨어진 노인이 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스포츠는 쇼이며 운동과 무관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노인에게는 특히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래전 나는 수족관에서 물고기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구중 나를 감동시킨 것은 발이긴 개였다. 이 개는 다리의 관절이 붙어있는 부분에 둥근 반점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노아의 징조로 곧 그 부분의 관절에서 앞이 잘려 나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동그란 주먹밥 같은 몽통만이 남아 살아가는 개가 있었다. 이 개는 먹이를 양쪽에 직게발로 잡아 입으로 가져간다. 입이 아래쪽에 붙어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개는 다리뿐 아니라 양손도 없었다. 사육사와 나는 오징어 한 조각을 바로 앞에 매달아 주었지만 개는 먹지 않았다. 입 근처까지 먹이가 닿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개를 물에서 건져 밑쪽이 위를 향하게 젖혀놓고 오징어 조각을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열리지 않았다. 사육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입의 근육과 손의 근육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는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닐까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이 개는 먹이를 바로 눈앞에 보면서 이제 곧 굳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나도 의학은 문외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리와 머리의 움직임은 연동작용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걷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노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깊이 절망하고 싶다. 결코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생에 절망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부실한 제도에 절망하고 인간 지혜의 한계에 절망하며 온갖 것들에 깊이 절망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절망이 부족한 사람이 아직도 어설픈 기대로 이 세상에 연연하며 이런저런 일에 간섭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후에도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인간의 훌륭한 존재의 의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능을 비난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뒷사람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 결과 젊은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도 그것은 상관없다. 자업자득을 체험하는 것도 젊은이들에게는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첫째로 후세를 위해서 무엇인가 남긴 사람은 모두 진념을 불태우려는 의식 없이 그렇게 된 사람뿐이며 노년이 되어서 갑작스레 젊은이들의 교육이 되어 먹지 않는다느니 손주에게 처세수를 가르쳐야지 등등을 외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어떻게든 느끼게 해주기 위한 발버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지구의 장례나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애써 냉담하려 하는 것이다. 생활의 외로움은 스스로 이겨나간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는 수밖에 없다. 노년에게 있어 외로움은 공통의 운명이자 최대의 고통일 것이다. 이상하게 늙어서도 여전히 자식이 독립하지 않거나 금전적으로 고통을 겪든가 하는 사람은 이 외로움이란 고통에서 면제가 된다. 외로움이란 축복받은 노인에게 부가되는 특별세라고 일단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타인이 말상대를 타인이 말상대를 해 주거나 어딘가 데려오고 가 주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는 노인이 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도 되지 않는다. 매일 함께 놀아주거나 말동물을 해 줄 사람을 늘 곁에 두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가정이 아니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노인이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살아가는 즐거움이란 스스로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식을 두 명이나 잃은 부인이 있었다. 천의 고독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녀도 도자기 굽는 일에 열심히 했다. 살아있는 동안 어느 정도 훌륭한 작품을 구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이 말을 들은 한 부인이 말했다. 저분은 자식을 잃고 나서 흥미의 대상을 도자기 굽는 일에 육해도 잘 바꿨네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부인은 인간적이라는 의미를 별로 잘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식을 도자기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흙 부스러기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식을 키우는 것만이 인간의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잡다한 애정도 또한 인간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마작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들기에는 노인은 어딘지 적합하지가 안다. 그러나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서 즐기는 노인의 마작은 해롭지 않다. 오히려 마작 등을 하는 것은 머리에 훈련이 될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화제나 기분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그게 좋을 것이다. 그 외에 모든 아마추어로서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기술 등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가 노후를 즐겁게 그리고 따분하지 않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고독을 피하는 방법도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부부의 경우는 둘 다 취미가 달랐다. 나는 50대부터 식물 재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그런 일에 흥미가 없었다. 남편은 완전한 도시파로 현재는 언젠가 손자를 위해서 세계사를 써봐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의 언젠가는 몸이 말을 안 듣게 된다.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귀가 안 들게 되며 몸의 한 부분을 쓸 수 없게 된다. 머리의 회전도 나빠지게 된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눈이 좋은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노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언제까지나 눈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사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며 항상 몸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에는 농사를 지어야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눈이 나빠졌을 때 귀가 안 들리게 되었을 때 걸을 수가 없을 때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악도 아니며 죄도 아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습관을 초로의 나이까지 익혀두면 편리할 것이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한다. 노인인 자신에 대한 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나쁜 사람이 세상에는 분명히 많이 있다. 그것은 비단 노인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마음가짐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혹은 나처럼 제 딴에는 다소 주의가 미친다고 해도 번거로워서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노인 중에는 그것을 무조건 남을 하면서 태도를 바꾸어 놓으려는 생각을 가는 사람이 가끔 있다. 존경이란 결코 폭력적인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존경은 존경할 만한 행위가 가능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다. 시력도 청력도 운동 능력도 모조리 잃은 사람이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일생 또한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해온 결과일 수도 있고 별다른 재주가 없어도 타인에게 겸허히 감사할 줄 아는 현명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존경심이나 예의를 음으로써 지키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노력하여 그러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시당했다고 해서 한탄하는 것만큼 부지런 없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노령이 되어 머리가 둔해졌다면 바보 취급을 당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바보스럽지도 않은데 바보 취급을 당했다면 자신은 그렇지 않으므로 내버려 두면 될 일이다. 바보 취급 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상대에게 대들거나 하는 것은 어쩌면 반대로 노화가 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보편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은 버린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노년이 되어 판단이 빗나가는 것은 생리적인 변화이다. 도덕적 혹은 인간적인 황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친 사람에게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해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즐거움을 얻으려면 돈을 쓴다. 돈도 체력도 배려도 배려도 무엇 하나 쓰지 않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인은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매일 집에 있는 것도 따분해서 죽겠어. 그럼 누구누구네 집에 놀러 가시지 그러세요. 빈손으로는 곤란하지 차비도 들고 과자 한 봉지라도 돈이 드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면 피곤도 하고 그럼 누구누구를 놀러 오시라 하시죠. 그분은 기분이 좋다고 하셨으니 꼭 놀러 와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 오기만 하면 갈 줄 모른다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곤해. 좀 피곤하면 어때요. 할머니는 내일 꼭 뭘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면 그만큼 다음날 푹 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힘들다니까. 돈도 쓰고 싶지 않고 피곤한 것도 싫고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은 따분하다고 한다. 전부가 불만인 것이다. 이런 형태의 불만은 노년의 독특한 것이지만 나는 노년인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은 방지한 것이라 말해주고 싶다. 옛날 젊었을 때는 돈이 줄어드는 게 누구에게나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없는 돈을 다 털어 영국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갔다. 소풍을 갔다 오면 다음날 녹초가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외출하곤 했다. 반대로 집에 조용히 틀어박혀 남들이 나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지만 빈둥빈둥 종일 빗소리를 듣고 불을 조이며 텔레비전을 보는 고족함이 행복이라 생각한 날도 많이 있었다. 무언가를 얻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된다. 노인이 되면 놀러 다니는 것이 피곤하기도 할 것이다.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신이 나서 떠들고는 다음날 기운이 빠져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젊었을 때 두 가지가 가능했던 사람도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노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의 입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주위에서 친절하게 대하면 늙음을 자각한다. 상당한 몸의 세태가 눈에 띄어 동정심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신의 판단력이 틀려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별하는 그러한 방법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뿐이라 생각한다. 노인들 중에는 바보 취급을 하건 그 어떤 취급을 하건 다 좋으니 단지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어쨌거나 동정심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싫었다. 노후에 받아야 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닌 지극히 보통인 인간으로서의 대우이다. 가능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 존경은 헛되이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존경을 받을만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말대꾸한다면 그것은 아직 상대가 자신에게 논리적이기를 기대하는 중이므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무엇이든 억지를 써도 상대방이 참고 따라주거나 간들어진 목소리로 지당하다느니 어쩌냐고 비위만 맞춰준다면 이제는 끝장인 것이다. 이혼 후의 외로움은 미리 각오를 한다. 편안함과 외로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와 사별했던가 혹은 자신은 원치 않았는데도 버림받은 경우는 혼자 살아가는데 일종의 체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스스로 원해서 이혼한 사람들 중에는 노후에 대단히 쓸쓸한 생활이 있을 뿐이라는 것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전에 알던 부인은 까다로운 성격의 남편 때문에 그 부인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고 한다. 언제 남편이 호통을 칠지 몰라 무서워서 벌벌 떠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도망 나온 후에 그녀는 고생고생하여 자식을 길렀다고 한다. 마침내 아들 부부가 외국의 주재원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 몸이 되다 보니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부부를 보아도 저 사람들은 둘이라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 아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이혼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그저 자유만을 동경했다. 그러나 혼자가 되고 나니 자신이 어렵사리 얻은 행복이란 단지 불만의 씨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미움조차도 때로는 외로움보다 나은 것일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간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원해서 이혼하여 혼자가 되었다면 다중한 노부부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직 남편의 시중을 들고 있구나 참 힘들겠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편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남편과 사별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들은 나쁘게 자신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는 혼자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반대로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던 부부로 남편의 다리가 부자유스럽게 된 사람이 있다. 남편은 덩치가 큰 사람이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거두는 일도 쉽지 않았다. 노부인은 조그만 체구였는데 점차로 간병하는 것을 불평하게 되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소리를 밖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호해주는 동안만을 감사히 여기며 자신에게 짐이 되면 미워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면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상냥하게 위로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는 몸에 생긴 이상의 신호를 받아들인다. 어느 날 갑자기 쉽게 피로해졌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벼랑간 세상이 암담하게 느껴진다든지 화를 잘내게 되었다든지 혈압에 이상이 생겼든가 동맥경화가 원인이든가 그러한 것들이 원인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면 점점 더 화를 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의 상태로 간단히 자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격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서 의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성격은 결코 고쳐지지 않으나 후천적으로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이 된 것은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비교적 쉽게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울병이 생겼을 때 그것은 혈압이 몹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입냄새 몸 냄새에 항상 주의한다.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향수 한 병쯤은 준비해 두었다가 조금씩 사용해도 좋다. 노령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몸 냄새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치면서 안 된다. 노인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날 수도 있다. 특히 입냄새가 나는 것을 알려주는 친구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해도 너 입냄새가 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말해주면 제일 좋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나이가 들어서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거나 그렇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쩐 일인지 입냄새 나는 것에 신경이 쓰였는데 반년 후에 위암으로 입원한 사람도 있다. 그때 내가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 후에 후회한 적도 있다. 그러나 입냄새가 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의하고 말았다. 자신은 잘할 수 없는 입냄새만은 서로 알려주는 약속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노인의 짙은 화장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은 노인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지만 만일 건강이 허락한다면 노인은 매일 목욕하고 늘 피부를 청결히 하고 낡았더라도 잘 세탁한 옷을 입어야 좋다.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향수는 퍽 애교스럽고 괜찮은 것이다. 산뜻하고 깔끔한 노인의 주위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생활도 생동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운동의 필요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빠트리지 않는다. 노년의 서글픔은 젊었을 때는 그냥 방치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몸을 유지하는 데 힘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에는 신체의 각 부위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퇴하한다. 그러므로 등도 목도 손가락도 모두 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기만 해도 상당히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나 자신은 어느 편인가 하면 운동은 운동은 잘 못하는 편이었다. 운동은 잘 못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털어놓자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경멸했었다.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내 자신이 경멸받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루에 한 번 맥박을 120회까지 올림으로써 심장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또한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행하는 과학자가 있지만 머리가 둔해지는 것을 막고 아울러 육체적으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구나 구두 기계류의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듯 몸을 잘 가꾸어 놔야 한다. 매일 똑같은 일을 재미없다 하더라도 계속하는 끈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정말로 즐거워지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된 책입니다. 도서관 등에서 빌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인생 또 다른 날들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손오 아야코 출판사는 영풍문고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최후까지 불안전한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없어서는 곤란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토마스 아키나스의 말에 담병을 받은 것이 중년을 넘어서였다면 오 행복한 형벌이여 라는 그리스도교의 역설 표현에 마음이 푸근하게 느껴진 것도 역시 중년 이후였다. 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 외에 사소한 나쁜 짓이나 죄악에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인간 운명의 한계를 인식하는 힘이 된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애를 써도 인간은 살아있는 한 많든 적든 이 지구를 오염시키며 다른 생명을 위협하며 다른 사람이 가져 마땅한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나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소 나쁜 짓을 하게 되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사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자세 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좀 더 구현하자면 앞으로 치매에 걸리게 돼도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아무쪼록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최후까지 불완전한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두려워서 가까이 가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차라리 차라리 자신 없는 그대로 생애를 마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나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만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항상 웃으며 명랑하게 생활한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라도 명랑하자 작년 시대의 인간은 얼마나 인내해왔던가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고 견뎌왔던 것은 결코 아니다 세상에는 실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존재를 뜻있게 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누구에게라도 양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참한 일도 아니며 전혀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격이 연마될지언정 삐뚤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참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힘이 차차 약해진다 몸이 나빠지고 능력이 줄어들고 친구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슬퍼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해도 그 마음 그대로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것은 없다 외면만이라도 좋다 명랑하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 대한 예의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상처를 받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센티멘탈리즘일 뿐이다 젊었을 때보다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린다 보기에 모순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노년에 있어서 병은 그 자체보다도 유양생활이 두렵다 불과 2주간 누워있어도 알코 난 뒤에 다리가 눈에 띄게 움직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젊었을 때는 2, 3주간 누워있어도 병이 나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 그러나 노인은 다르다 고열이 있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삼가해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증세가 좋아지면 어쨌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장실을 가거나 5에서 10분이라도 매일 걷게 되면 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다소 예방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하야겠지만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란 나는 이 바람을 의사에게 말해두고자 한다 앞으로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들 가운데 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하고 앓고 난 뒤에 노인의 운동까지 생각하는 의사는 별로 많지 않다 병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고교야구, 프로야구 등 하루 종일 텔레비전 스포츠를 볼 때가 있다 이상하게도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흡사 자신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텔레비전 앞에만 앉고 별로 나가서 걸어다니지 않다가 걷는 힘이 급격하게 뚝 떨어진 노인이 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스포츠는 쇼이며 운동과 무관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노인에게는 특히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래전 나는 수족관에서 물고기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구중 나를 감동시킨 것은 발이 긴 개였다 이 개는 다리의 관절이 붙어있는 부분에 둥근 반점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노아의 징조로 곧 그 부분의 관절에서 앞이 잘려 나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동그란 주먹밥 같은 몽톱만이 남아 살아가는 개가 있었다 이 개는 먹이를 양쪽에 직게발로 잡아 입으로 가져간다 입이 아래쪽에 붙어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개는 다리뿐 아니라 양손도 없었다 사육사와 나는 오징어 한 조각을 바로 앞에 매달아 주었지만 개는 먹지 않았다 입 근처까지 먹이가 닿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개를 물에서 건져 밑쪽이 위를 향하게 젖혀놓고 오징어 조각을 입에 넣어주었다 그러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열리지 않았다 사육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입의 근육과 손의 근육은 함께 움직이게 되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는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닐까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이 개는 먹이를 바로 눈앞에 보면서 이제 곧 굳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나도 의학은 문의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리와 머리의 움직임은 연동작용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걷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노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깊이 절망하고 싶다 결코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생에 절망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부실한 제도에 절망하고 인간 지혜의 한계에 절망하며 온갖 것들에 깊이 절망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절망이 부족한 사람이 아직도 어설픈 기대로 이 세상에 연연하며 이런저런 일에 간섭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회에도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인간의 훌륭한 존재의 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능을 비난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뒷사람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 결과 젊은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도 그것은 상관없다 자업자득을 체험하는 것도 젊은이들에게는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첫째로 후세를 위해서 무엇인가 남긴 사람은 모두 진념을 불태우려는 의식 없이 그렇게 된 사람뿐이며 논현이 되어서 갑작스레 젊은이들의 교육이 되어먹지 않는다느니 손주에게 처세수를 가르쳐야지 등등을 외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어떻게든 느끼게 해주기 위한 발버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지구의 장례나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애써 냉담하려 하는 것이다 생활의 외로움은 스스로 이겨나간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는 수밖에 없다 논현에게 있어 외로움은 공통의 운명이자 최대의 고통일 것이다 이상하게 늙어서도 여전히 자식이 독립하지 않거나 금전적으로 고통을 겪든가 하는 사람은 이 외로움이란 고통에서 면제가 된다 외로움이란 축복받은 노인에게 부과되는 특별세라고 일단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타인이 말상대를 해주거나 어딘가 데려오고 가주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는 노인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도 되지 않는다 매일 함께 놀아주거나 말동물을 해줄 사람을 늘 곁에 두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가정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노인이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살아가는 즐거움이란 스스로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식을 두 명이나 잃은 부인이 있었다 천의 고독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녀도 도자기 굽는 일에 열심히 했다 살아있는 동안 어느 정도 훌륭한 작품을 구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이 말을 들은 한 부인이 말했다 저분은 자식을 잃고 나서 흥미의 대상을 도자기 굽는 일에 육회도 잘 바꿨네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부인은 인간적이라는 의미를 별로 잘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식을 도자기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흙 부스러기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식을 키우는 것만이 인간의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잡다한 애정도 또한 인간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마작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들기에는 어딘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서 즐기는 노인의 마작은 해롭지 않다 오히려 마작 등을 하는 것은 머리에 훈련이 될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화제나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게도 해준다 젊었을 때 별로 즐기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노는 것을 죄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오히려 이런 유희는 의식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고 혼자서 공부하거나 독서하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은 노후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독서나 사색의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외의 모든 아마추어로서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기술 등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가 노후를 즐겁게 그리고 따분하지 않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고독을 피하는 방법도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부부의 경우는 둘 다 취미가 달랐다 나는 50대부터 식물 재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그런 일에 흥미가 없었다 남편은 완전한 도시파로 현재는 언젠가 손자를 위해서 세계사를 써봐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논현의 언젠가는 몸이 말을 안 듣게 된다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귀가 안 들게 되며 몸의 한 부분을 쓸 수 없게도 된다 머리의 회존도 나빠지게 된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눈이 좋은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노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언제까지나 눈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사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며 항상 몸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에는 농사를 지어야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눈이 나빠졌을 때 귀가 안 들리게 되었을 때 걸을 수가 없을 때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악도 아니며 죄도 아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습관을 초로의 나이까지 익혀두면 편리할 것이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한다 노인인 자신에 대한 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나쁜 사람이 세상에는 분명히 많이 있다 그것은 비단 노인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마음가짐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겨루되어 있는 것이다 혹은 나처럼 제 딴에는 다소 주의가 미친다고 해도 번거로워서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노인 중에는 그것을 무조건 남을 하면서 태도를 바꾸어 놓으려는 생각을 가는 사람이 가끔 있다 존경이란 결코 폭력적인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존경은 존경할 만한 행위가 가능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다 시력도 청력도 운동 능력도 모조리 잃은 사람이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일생 또한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해온 결과일 수도 있고 별다른 재주가 없어도 타인에게 겸허히 감사할 줄 아는 현명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존경심이나 예의를 의무로써 지키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노력하여 그러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시당했다고 해서 한탄하는 것만큼 부지런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노령이 되어 머리가 둔해졌다면 바보 취급을 당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바보스럽지도 않은데 바보 취급을 당했다면 자신은 그렇지 않으므로 내버려 두면 될 일이다 바보 취급 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상대에게 대들거나 하는 것은 어쩌면 반대로 노화가 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보편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은 버린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노년이 되어 판단이 빗나가는 것은 생리적인 변화이다 도덕적 혹은 인간적인 황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친 사람에게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해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즐거움을 얻으려면 돈을 쓴다 돈도 체력도 배려도 무엇 하나 쓰지 않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인은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매일 집에 있는 것도 따분해서 죽겠어 그럼 누구누구네 집에 놀러 가시지 그러세요 빈손으로는 곤란하지 차비도 들고 과자 한 봉지라도 돈이 드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면 피곤도 하고 그럼 누구누구를 놀러 오시라 하시죠 그분은 기분이 좋다고 하셨으니 꼭 놀러 와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 오기만 하면 갈 줄 모른다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곤해 좀 피곤하면 어때요 할머니는 내일 꼭 뭘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면 그만큼 다음날 푹 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힘들다니까 돈도 쓰고 싶지 않고 피곤한 것도 싫고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은 따분하다고 한다 전부가 불만인 것이다 이런 형태의 불만은 노년에 독특한 것이지만 나는 노년인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은 방지한 것이라 말해주고 싶다 옛날 젊었을 때는 돈이 줄어드는 게 누구에게나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없는 돈을 다 털어 영국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갔다 소풍을 갔다 오면 다음날 녹초가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외출하곤 했다 반대로 집에 조용히 틀어박혀 남들이 나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지만 빈둥빈둥 종일 빗소리를 듣고 불을 조이며 텔레비전을 보는 고족함이 행복이라 생각한 날도 많이 있었다 무언가를 얻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된다 노인이 되면 놀러 다니는 것이 피곤하기도 할 것이다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신이 나서 떠들고는 다음날 기운이 빠져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젊었을 때 두 가지가 가능했던 사람도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노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의 입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주위에서 친절하게 대하면 늙음을 자각한다 상당한 몸의 세태가 눈에 띄어 동정심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신의 판단력이 틀려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별하는 그러한 방법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뿐이라 생각한다 노인들 중에는 바보 취급을 하건 그 어떤 취급을 하건 다 좋으니 단지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어쨌거나 동정심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그만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싫었다 노후에 받아야 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닌 지극히 보통인 인간으로서의 대우이다 가능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 존경은 헛되이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존경을 받을만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말대꾸한다면 그것은 아직 상대가 자신에게 논리적이기를 기대하는 중임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무엇이든 억지를 써도 상대방이 참고 따라주거나 간들어진 목소리로 지당하다느니 어쩌냐고 비위만 맞춰준다면 이제는 끝장인 것이다 이혼 후의 외로움은 미리 각오를 한다 편안함과 외로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와 사별했던가 혹은 자신은 원치 않았는데도 버림받은 경우는 혼자 살아가는데 일종의 체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스스로 원해서 이혼한 사람들 중에는 노후에 대단히 쓸쓸한 생활이 있을 뿐이라는 것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전에 알던 부인은 까다로운 성격의 남편 때문에 그 부인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같은 고통을 맛보았다고 한다 언제 남편이 호통을 칠지 몰라 무서워서 벌벌 떠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도망 나온 후에 그녀는 고생고생하여 자식을 길렀다 자식을 길렀다고 한다 말했을 때 어머니는 그저 자유만을 동경했다 그러나 혼자가 되고 나니 자신이 어렵사리 얻은 행복이란 단지 불만의 씨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미움조차도 때로는 외로움보다 외로움보다 나은 것일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간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원해서 이혼하여 혼자가 되었다면 다정한 노부부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직 남편의 시중을 들고 있구나 참 힘들겠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편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남편과 사별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들은 나쁘게 자신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는 혼자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반대로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던 부부로 남편의 다리가 부자유스럽게 된 사람이 있다 남편은 덩치가 큰 사람이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거두는 일도 쉽지 않았다 노부인은 조그만 체구였는데 점차로 간병하는 것을 불평하게 되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소리를 밖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호해주는 동안만을 감사히 여기며 자신에게 짐이 되면 미워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면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상냥하게 위로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는 몸에 생긴 이상의 신호를 받아들인다 어느 날 갑자기 쉽게 피로해졌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벼랑간 세상이 암담하게 느껴진다든지 화를 잘 내게 되었다든지 화를 잘 내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혈압에 이상이 생겼든가 동맥경화가 원인이든가 그러한 것들이 원인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면 점점 더 화를 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의 상태로 간단히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격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서 의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성격은 결코 고쳐지지 않으나 후천적으로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이 된 것은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비교적 쉽게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울병이 생겼을 때 그것은 혈압이 몹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입냄새 몸 냄새에 항상 주의한다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향수 한 병쯤은 준비해 두었다가 조금씩 사용해도 좋다 노령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몸 냄새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치면서는 안 된다 노인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날 수도 있다 특히 입냄새가 나는 것을 알려주는 친구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해도 너 입냄새가 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말해주면 제일 좋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나이가 들어서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거나 그렇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쩐 일인지 입냄새 나는 것에 신경이 쓰였는데 반년 후에 위암으로 입원한 사람도 있다 그때 내가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 후에 후회한 적도 있다 그러나 입냄새가 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의하고 말았다 자신은 잘할 수 없는 입냄새만은 서로 알려주는 약속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노인의 짙은 화장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은 노인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지만 만일 건강이 허락한다면 노인은 매일 목욕하고 늘 피부를 청결히 하고 낡았더라도 낡았더라도 잘 세탁한 옷을 입어야 좋다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향수는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향수는 노년의 서글픔 노년의 서글픔은 노년의 서글픔은 젊었을 때는 그냥 방치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몸을 유지하는데 힘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에는 신체의 각 부위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퇴하한다 그러므로 등도 목도 손가락도 모두 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기만 해도 상당히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나 자신은 어느 편인가 하면 운동은 잘 못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털어놓자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경멸했었다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내 자신이 경멸받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루에 한 번 맥박을 120회까지 올림으로써 심장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또한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행하는 과학자가 있지만 머리가 둔해지는 것을 막고 아울러 육체적으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구나 구두 기계류의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듯 몸을 잘 가꿔둬야 한다 매일 똑같은 일을 재미없다 하더라도 계속하는 끈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정말로 즐거워지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된 책입니다 도서관 등에서 빌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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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